안녕하세요 캠핑플러스 조피디입니다 저희 부부와 반려견인 뽀송이는 3년째 캠핑카를 집삼아 살고 있습니다 캠핑카 생활을 시작하고는 병이란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날은 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 처음에 우리 캠핑카는 아프고 몸이 늘어지고 코로나는 아니잖아 우리 감기가 유행이라더니 독감 제대로 걸렸나봐 아 진짜 비타나서 이렇게 아픈 적 처음이야 나도 너무 아프다 피상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쪽에 피상약 보충해야겠다 우리 먼저 푹 쉬자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 엿병에 걸린 우리 두 부부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하루 종일 약쟁이가 됩니다 근데 코로나는 안 나왔잖아 몸살 감기는 요즘 감기가 엄청 독하다 그래서 엄마 아빠 감기 걸렸어 어떡해 신기해 우리가 늘어지면 뽀송이로 같이 늘어지는 게 신기해 휴우휴우휴우 힘들다 그래도 아플 때 같이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면 얼마나 외로울까 서럽지 화이팅 화이팅 모래 액땡 끝 액땡 끝 서로가 있기에 아파도 위로가 됩니다 3,4일 심하게 몸살 발열이 났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합니다 뭐 하시나요? 뭐 하시나요? 맛있는 쌀을 소분해서 우리가 먹을 만큼 진공부장하면 오래오래 먹을 수가 있죠 몇인분씩 할 건데요? 6인분씩 소분할 거야 10개는 안 나왔다 10개 나올까? 이 크기 맛나 한번 넣어보자 와.. 향이 엄청 좋아 맡아봐 어떻게 밥에서 이런 향기가 나지? 여기다가 6인분씩 넣은 다음에 밀봉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는 한 끼 할 때 많이 해놓고 냉동실에 얼려놔야 되니까 쌀을 흘리면 안 돼요 응 고기를 넣었는데 1인분은 2인분은 1인분이 2인분은 1인분을 넣는거야 페트병보다 진공하는게 편하더라구 들어갔다 galleon 2인분이 없는 5인분은 5인분이 진공포장기계는 생선포장뿐만 아니라 쌀을 보관할 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반품마켓에서 산 진공기계는 캠핑카 생활의 효자기계 중 하나입니다. 한동안 압력밥솥으로 지워먹을 쌀을 저희의 곳간에 잘 보관해둡니다. 저희의 평소 일관은 노트북 두 대를 캠핑카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경제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집이자 사무실인 캠핑카에서 자택근무처럼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사온 건나물을 주디님이 뚝딱뚝딱 요리를 하고 있네요. 고사리선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고사리 고사리 근데 확실히 향이 엄청나요. 조림간장 이건 막간장 멸치액자 차단을 넣어주면 맛있어져요. 뽑은 걸 안 넣어! 굶으면 국내선 버스에 얼마나 맛있을까 충성한 맛도 간장도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이거는 막간장, 홍게 막간장, 이거 조림간장. 그럼 기다립시다. 그러면 이제 파 넣고 마지막에 깨 넣고 하면 돼. 음, 맛있는 식사 시간. 음, 너무 맛있다. 밥 먹자. 김이랑 밥만 먹을게. 일단은 우리 볶음밥을 먹자, 계란 후라이에서. 아, 저거 비빔밥. 비빔밥? 그래. 장소린 국물 남은 거랑 다 해서 비벼도 맛있을까? 그러겠다. 오늘 낙지 안 가야지? 응. 바람불어. 어? 새우도 들어가 있네. 캠핑카에 살지만 밥은 잘 해 먹는 편입니다. 여행 중에는 지역에 있는 특산품이나 맛집을 찾아 사먹지만, 쌍근에 머물 때에는 집과 같습니다. 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밀린 빨래를 했습니다. 빨래 양이 많아 면허시험장 선생님 세탁기 신세를 조금 졌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는 빨래가 자연스럽게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밤 우리의 집에는 빨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촉촉한 우리 집입니다. 다음날 또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할 것들이 많은 캠핑카 생활. 거제도에 머무는 동안 낚시를 참 많이 했습니다. 배를 가진 마을분들을 따라 참 많이도 다녔네요. 어정도 다양하게 잡았습니다. 쌍근에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익숙한 장소와 사람, 그리고 따뜻한 날씨. 매일 이동하는 캠핑카 생활이지만 어쩌면 마음 한편에는 어딘가에 소속되어 살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쌍근마을에 머물 때에는 이런 곳에 정착해서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다음날이면 아직 안 가본 곳이 많은데 더 보고 느껴야 한다는 생각이 변덕스럽게 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또 다른 장소를 찾아다니자. 아무튼 쌍근에 있는 동안 에너지를 충전했으니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쌍근을 떠나기 전 지인분들이 거제도를 방문하셨습니다. 캠핑이라는 공통분모로 만나 2년이 된 분들입니다. 때 되면 안부를 물어주시고 저희가 있는 곳을 물어보시는데요. 시간을 내어 저희가 있는 곳 근처까지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할까? 손님이 오셨다고 했고 우리 캠핑카 같은 캠핑카 타시는 분들 모임 가는데 이거 선물해 드리려고 그게 제일 큰데? 오랜만에 또 뵈니까 이런 선물도 있어야지. 마음도 이쁘네? 정말? 얼굴도 예뻐? 아니 근데 확실히 주말 끼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 커플들이 그치? 나보다 어린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것 같아. 우리 거의 맨날 어디 가면은 막내니까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좀 약간 불편하잖아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뭘 해줘야 되지. 그치? 나도 그래. 나도 생각하니까 그러네. 동백꽃 이쁘게 폈다. 와 너무 예쁘다. 동백꽃! 동백꽃! 동백이야! 이제 막 만기하네. 다 동백이야. 날이 좀 흐린데 우리 주행 충전을 100% 만들었지요? 아까 몇 프로든 못 봤지? 100% 됐을까? 100% 됐어. 100% 너넬 odd fare다." 다 동백기 오랜만에 만나 뵈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직접 잡은 참돔을 맛있게 드셔주시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함께 거제도 지심도도 구경하고 마음 편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동백이 많이 없네. 죄송스럽네. 안 가본 데 있으면 또 가봐야지. 그럼. 뽀송이 또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거 운동하면 다리에 좋다네. 쓰레기고래. 다리에 좋다네. 안 가본 데 있으면 또 가봐야지. 뽀송이 또 이렇게 언덕 올라가는 거 운동하면 다리에 좋다네. 안 가본 데에 좋다네. 안 가본 데에 좋다네. 잠시 쌍그네 들러 다시금 여행할 준비를 합니다. 안 가본 데에 좋다네. 우리 김만 먹고 사는 줄 알겠다. 뭐? 김? 어, 김이 너무 많은데. 요소수를 넣는 날. 요소수 얼마에 한 번씩 넣나요? 맨날 주유기로 넣다가 이거 쳐었나봐요. 근데 그거 흘리면 안 돼. 왜? 야묵대찌개 잘해야 돼. 여기 뭐 굳더라고. 이거 키 무슨 키를 써? 이거? 이거? 우리 차 키? 그러니까 이게 좀 불편하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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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거 harmless. 됐어. 얘 몬치. 이거 한 덩 다 들어가네 이 호수는 남겨놓자 부족한 요소수도 보충하고 긴 여행을 위한 준비를 마칩니다 추운 겨울 날씨보다 따뜻한 정으로 머물 수 있게 품어준 쌍금마을에 감사하며 새로운 여행지로 떠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저희를 맞이할까요? 겨울의 끝자락 새로운 봄이 다가오는 시기 저희를 맞이할 내일은 어떨는지 너무도 기대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캠핑플러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